어... 하면 이제 또 할 마음이 있죠 스카이다이빙은 이제 호주에서 했는데 네 플렉스 형 일단 어... 마지막 약간... 질문 게임 하기 전에 질문인데 지금 어... 저 같은 경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이 시기가 좀 지나고 다들 하... 끝나면 이건 바로 당장 하고 싶다 뭐 여행이든 뭐 공연이든 뭐 페스티벌이든 그런 거 다 그러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꼭 이거는 바로 하고 싶다 아니면 여행할 수 있으면 여기 가고 싶다 그런 게 있나요? 음... 음... 저는 일단 저희가 또 이것 때문에 또 콘서트가 취소됐었기 때문에 콘서트를 일단 가장 먼저 하고 싶고 되게 해외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싶어요 진영 씨는요? 어... 저도 콘서트를 일단 제일 하고 싶고 이제 약간 이순이는 약간 그 놀이공원 query 음... 뭔가 딱 바람 쐬면서 세게 막 먹을 것도 맛있게 먹고 하고 싶습니다 혹시 번지점핑이나 스카이다이빙 해보신 적 있어요? 아님 생각 있으세요? 다 해봤어요. 다 해봤어요? 네. 다 괜찮았어요? 또 하실 마음 있으세요? 어...하면 이제 또 할 마음이 있죠. 스카이다이빙은 이제 호주에서 했는데 왜? 플렉스. 하하하하 평. 아니 저는 스카이다이빙은 할 만한데 번지는 진짜 한 번 했는데 또는 안 할 것 같아요. 너무 무섭더라고요. 아... 번지. 저희도 최근에 했어요. 아 다 같이 했어요? 아니면... 네. 최근에 다 같이. 네. 다 같이. 쨍 빼고. 위낙 힘. 봄. 로스테드. 아 비엑스 씨는 약간 패스? 저는 멤버들이 이제 응원하느라고... 아 바쁘셨구나. 네. 밑에서 응원하느라. 그래서 응원하느라 필요하죠. 하하하하 와 근데 진짜 무섭더라고요. 번지점프가. 아 번지는... 아무것도 없어가지고. 맞아. 그러니까 그 약간 자발로 이게 점핑을 해야 되는 게. 맞아요. 아 거기에서 제가 약간 멘붕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스카이다이빙 누가 붙여서 약간 점프합니다 하면 그냥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. 근데 번지는 제가 이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. 또는 안 합니다. 저는. 아... 무섭게 합니다. 확실히. 알겠습니다. 아 용희 씨는? 뭐 꼭 해보고 싶은 거 아니면 가고 싶은 곳? 저도 일단 콘서트가 제일 하고 싶고요. 저는 약간 여행 계획을 잘 못 세워요. 그런데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계획을 잘 못 세워요. 그래갖고 해외 스케줄이 잡혀갖고 멤버들이랑 같이 또 해외 스케줄 하고 싶어요. 같이 비행기 타고 가서 해외 스케줄 열심히 하고 호텔에서 잘 쉬고 하고 싶습니다. 되게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 지금 그립고 원하는 그런 스케줄 들인 것 같아요 모두가. 일단 빨리 이게 다 같이 극복해서 그런 재밌는 날들이 오길 바라면서. 그래도 static한 사회에서 어떤 색을 사랑하는지요? 조금만 더 controle하는 것 같아요. 좋죠. 그럼 이제 다음 영상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